그림 실력 최단기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. 일러스트레이터로 성공하는 법에 모든 것을 담은 방이에요. 손의 색이 밝다면 그 밝은 영역을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하는 팁은 조금씩 브러쉬를 잡게 해서 중간통도 넣어주세요. 얼굴 구조의 큰 덩어리, 투시 방법부터 빅과 색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까지 그림으로 어떻게 수익을 실현하고 외주 작업 외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.